먼저 우리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티비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자고 났는데 온몸을 혹은 얼굴 같은 데를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뭘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제가요? 누구한테? 아니면 전날 술을 안 하시잖아요. 술 안 먹어요. 잘 자고 났는데 온몸이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 느낌. 몸살 기운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열감기가 유행이던데. 뚜드려 맞은 것 같아요. 누군가 밤에 나를 뚜드려 패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거 보군요. 희한한 일입니다. 여튼 여러분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미국 증시 살짝 보고 갈까요? 미국은 거의 반칙 수준 아닌가. 또 다우존스는 0.49% 상승했고요. S&P500은 0.95% 상승했습니다. S&P500은 0.77% 상승했고 나스닥은 0.95%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한 1.97%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31%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애플 걱정은 니나 걱정이나 이런 얘기. 지금 정훈호님이 좀 걱정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닌다 말이죠. 뉴욕 증시는 7주 연속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은 금리라든지 매크로 변수들도 그닥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어떤 요인이 생기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요인은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정도의 느낌들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에서도 투자 전략가들도 시장 강세를 지지하면서도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느낌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지금 경제 지표들도 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S&P500 지수 예측치를 5200에서 5600으로 상향 주정을 했고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S&P500의 연말 목표를 6000으로 대폭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리스크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원래 걱정을 사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걱정을 사서하다 보면 이렇게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뭐냐 코스피는 뭐냐 코스피는 유독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내실이 아주 탄탄하죠. 그냥 특별히 안 갈 이유도 없는데 그냥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박병창 이사님 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분명히 시장에 자금은 있어요. 어딘가 기회가 생기면 투자를 해보려는 자금들은 좀 있는데 자신감 있게 못 들어오는 경향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럴 때 보통 종목 장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미국은 정말 뚜렷하게 AI 관련된 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AI의 눈에 띄게 보이는 건 SK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루트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고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미국 향으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데들은 잘 갑니다. 전력기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시장이 좀 자신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확실하게 보이는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걸로 봐서는 좀 우리나라 코스피도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방병 의심을 좀 하시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제 밤에 좀 더워서 좀 틀어놨다가 잤거든요. 냉방병. 그런데 오늘도 서울, 밀양 어디에 있는 36도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요. 서울도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와, 뭡니까 35도가. 하여튼 냉방병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어컨 조심해서 드시기 바라겠고요. 뉴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번째 뉴스는 어제 최태원 회장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좀 크게 화제가 좀 됐습니다. 어제 SK 설인 사옥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법률 대리인들이 대부분 기자회견을 주도를 하게 됐는데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는 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한 번은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인사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되게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오류가 맞는 게 법원이 오류를 바로 인정을 했어요. 문제를 딱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서 한 3시간 만에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양쪽에다가 자기의 판결문을 수정한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해요. 1994년에 최태현 회장이 취득했던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돼서 얼마가 됐다. 이런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세 개로 구분을 해보시면 돼요. 94년, 98년, 2009년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2009년이 왜 기준이 되냐면 이때부터 이혼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오래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15년 전에 이미 이혼소송은 시작이 됐습니다. 94년이 주식을 물려받았던 때예요. 그리고 98년이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최종현 회장의 기업분이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니까 물려받긴 했지만 이때는 최종현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가 한 거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98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최태현 회장의 기업분이다. 아니, 그런데 물론 제가 법률적 용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인정됐다는 게 어쨌든 노소영 관장 측 집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되겠죠. 사람이 결혼을 시키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뭘 주고 그리고 거기 회사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게 기여의 핵심 아니에요? 그거랑 또 별도죠. 그래요? 그러니까 SK라는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이게 물려받은 것이냐 아니면 받아서 성장시킨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와이프의 기여도가 적어요. 그런데 물려받은 다음에 내가 이 회사를 경영을 잘해서 기업가치를 많이 올렸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부부의 기여도가 포함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는 와이프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줄 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이 왜 생겼냐면 그거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내용이 이해 가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달라서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런데 거기서 이 주식의 가치가 이 기간 동안 12배가 올랐다. 94년에서 98년까지.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 때 오른 게 12배가 올랐고 최태현 회장이 경영을 할 때 주가가 355배가 올랐다. 이게 항소심의 결정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액면 분할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액면 분할을 했는데 이거를 감안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100배 차이가 났다. 100배? 네.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 때 10배를 반영을 안 하고 최태현 회장에서 10배를 반영을 하니까 최종현 회장 기여분이 100분의 1만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현 회장 기여분이 125배고 이 때가 그리고 최태현 회장 때는 35배밖에 안 올랐다 주가가 그래가지고 이게 100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한 게 100배고 지금 125배고 최태현 회장 때는 35배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최태현 회장 때 기여분이 작으니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 그 물려받은 것 자체가 지금 법원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기여분이 크다는 거죠. 아버지가 기여분이 크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법원이 실제로 잘못 계산한 건 맞고?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죠. 100면 분할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나온 재산 분할의 금액은 매우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걸 달라지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내용을 바꿨는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 이후에 법원이 안 거예요? 아니면 재판 중에 안 거예요? 이후에 한 거죠. 재판 이후에?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숫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법원이 이걸 보고서 어? 이건 내가 숫자 잘못 계산한 게 맞다. 하지만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겠다라는 게 어제의 얘기, 어제의 흘러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3시간 후에 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런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얘기는 그 두 번째 논쟁인 비자금 후각론이에요. 비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인수를 했고 후각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성장했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기여를 한 것이다. 이거는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로서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버지, 전 대통령으로서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보통 결혼 이후에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선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반반을 보통 인정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아까 정 프로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 앞단에 있는 노소영 관장의 어떤 특수한 위치와 관련된 얘기고 그런데 그 논쟁 관련한 것도 있었어요. 어제 거기서 스펙서비의 위원장,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나와서 이게 사실 그 비자금론도 제가 누구 편을 들라 그러는 부분을 떠나서 그 비자금 얘기가 예전에 비자금 수사에 계속 있었던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서 그 부분들이 법원에서 다른 비자금 건 많이 걸렸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그 메모가 있었어요. 노소영 관장의 어머님의 메모가 있었는데 그 메모에다가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비자금을 준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걸로 보니까 나머지도 확인됐으니까 이것도 된 걸로 본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제 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는 얼마큼 됐는데 SK는 얼마큼 성장했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후강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부로님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이걸 분리해서 보자라고 얘기했던 게 그 뒤에 부분들은 또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랬고요.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이거 이후에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SKCNC 주식가치의 상승 농거의 일부일 뿐이다.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식의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누가 기여했냐 이 얘기지.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주식 가치 상승이 많은 것은 맞지 않냐.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다. 그 중에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게 노소영 관장 측의 의견이고요. 전 이것과 함께 또 굉장히 좀 정확하고 이거는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봤던 게 노소영 관장 쪽에서 얘기한 게 이거 이혼 소송이다. 개인적인 이혼 소송에 왜 회사를 동원하냐. 회사?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의 법무팀, 커뮤니케이션 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거버넌스에서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SK가 그랬다는 걸 떠나가지고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소송에 회사 법무팀 동원하고 홍보팀 동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이거 좀 옛날 일인데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여기에 또 다른 더 센 것도 있었어요. 해임권고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금융위가 직무정지를 시켰던 이유가 그 직무가 바로, 직무정지는 바로 되는 거고 해임권고는 이사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는 직무 수행이 돼요. 그럼 직무가 수행되는 동안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 법무라든지 홍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직원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시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상장 법인에서 더더욱 지켜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정말 큰 회사들,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용도로 돈 쓰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자기도 그것의 하나의 한 기업의 책임과 권한을 맡은 임직원일 뿐인데 그렇게 막 돈 쓰면 되나 싶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다 주짓돈 빼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소연관장 쪽의 지적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천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10억을 물려받아서 천억이 된 건지 아니면 100억을 물려받아서 천억이 된 건지에 따라 굉장히 좀 산정은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약간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결정 자체가 금액이 약간 좀 달라지는 거 말고 큰 변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이제 1조가 되냐 아니면 5천억을 깎이냐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배라 그러면 100억 되는 거잖아요. 100억이 아니죠. 100억 맞나요? 100억 되는 거죠. 100분의 1로 바뀐다면? 그런다면. 그런데 SK주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동프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노세웅 관장에게 가는 게 맞느냐 환수를 시키는 게 맞느냐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게 비자금으로 만약에 회사가 큰 거고 그 돈을 나누는 거라면 그 비자금은 누구 돈인가? 라는 의혹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는 LS는 구리, 포스코는 리튬, 미래광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2차전지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좀 덜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구리는 요새 좀 관심 많이 갖추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사실 뉴스 자체로는 별로 재미없어요. 이렇게 사장님들 나와서 이산환이 여기다 프랭카드 걸고 악수하고 그런 뉴스라 뉴스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 맥락은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지난주에 출장 갔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일정 마치고서 포문화 캐피탈이라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세컨더리 펀드에 거기도 자산 사이즈 엄청 큰 손이거든요. 여기에 투자자 컨퍼런스에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정말 전 세계 큰 손들 모여서 투자가 어디가 유망한가 이런 거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자리가 인프라 관련 투자였는데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인프라라고 하면 보통 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전력 인프라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도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거 이거 다 전력만 바꾸는 작업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LS라든지 아니면 현대엘렉트랙이라든지 이렇게 개별 종목 단위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돈들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전환, 전기차 전환이 잘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수익성 확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전력 인프라 바꾸고 이러고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아쉬워요.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급한데 너무 못해요. 전력 인프라? 네. 우리나라 잘하지 않아요? 잘 돼 있는데 앞으로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전기차 하고 반도체 공장 세우고 이래서? 그런 거 정도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전력화라는 건 우리가 가스 떼고 석탄 떼고 이런 것들이 다 전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가 1차 에너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곳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보일러, 가스보일러 이런 것들도 다 가스보일러까지 가스보일러도 히터로 바꾸나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히터하는 데가 많죠. 그러면 그건 전력화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력화가 된다는 거는 전기가 지금하고 똑같이 쓰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전기로 바꾸는 게 많아지면 전력 사용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예전에는 가스레인지 켜다가 요즘은 인덕션 많이 켜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석탄이라든지 이런 발전원을 쓰다가 이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게 돼도 그리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전기 쪽에 관심을 좀 투자를 하시더라도 전력의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전이냐 재생에너지여가지고 논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되게 정치적인 논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안 하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원전 안 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원전이란 재생은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런 식으로 많이 싸우는데 우리나라의 계획은 그냥 양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발전량 같이 보시면 원전 비중 31에서 35로 되는 거고 재생에너지 21에서 32가 되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한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9%가 32.9까지 늘어난다는 거고 그런데 원전도 원래 원전도 한 20% 이상 됩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35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원전이 근데 저걸 줄이려다가 다시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여도 얼마 안 줄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오히려 석탄이라든지 가스 쪽을 줄이는 거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쪽은 같이 늘어나는데 음쟁이 너무 심하지만 늘어나는 건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오히려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지난해 최대 수요가 98.3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2038년이 되면 129.3기가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 40% 정도가 전력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그만큼 그리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망은 한국 전력망 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깔아요. 지금 우리가 막 부족해요? 아니면 미리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더 깔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까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전력기반시설을 까는데? 네. 변전소 하나 만들고 고르려면 10년 이상 걸려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반도체 벨트 이런 데 전기 엄청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전기를 어디서 많이 갖고 오냐면 충남 쪽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전에는 여기저기서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세니까 고압전선이 사실 우리마을 지나가면 기분 안 좋으시거나 혹은 건강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긴 할 텐데 그래서 고압전선 까는 것들 때문에 다 포기하거나 힘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 프로님 지금 말씀 되게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1차입니다.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거기입니다. 이거 넘어가서도 또 엄청 많군요, 산들이. 거기가 제일, 그나마 정부에서 세운 계획들을 보면 거기가 그나마 제일 용이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 거기 거 전기 땡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강원도 거 땡기고 M&M. 여기가 지금 구리 확보하려고 칠레 가고 호주 가고 그러면서 구리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었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아르헨티나 칠레 다니면서 리튬 프로젝트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주가 되게 올랐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진짜 2차 전지 소재에 원료되는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은 사실상 올해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덜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광물 확보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기.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필요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건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어제 현대차 인도 IPO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거의 주가 4% 가까이 올랐어요. 딱 자금 조달을 해서 인도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투자자들이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주식 공모가격 희망 범위가 주당 18에서 21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대략 한 3조 7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신주 발행을 하는데 한 4,300억 정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주요 주주로 남게 되고요. 네이버 웹툰의 주요 주주가 또 라인야후예요? 네이버가 일단 최대 주주고요. 주요 주주. 주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런데 라인야후의 절반은 네이버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반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네이버 웹툰 여기에 주요 주주로 라인야후가 또 있다 이거죠. 지금 사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분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거기서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었냐면 한때 우리가 그 뭐야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웹툰이 한국이 만든 장르거든요. 이게 만화, 영화, 음악 음악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스가 되고 있고 한국이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있는 문화 콘텐츠 중에 웹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큰 기대에 비해서 웹툰이 그렇게까지 지금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웹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기대하는 것은 여기가 미국에서 좀 웹툰이라는 것 자체를 알리는 데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4,300억 정도 조달을 하게 되면 미국의 상장을 통해서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웹툰에 대해서 좀 홍보도 많이 되고 여기서 4,300억 조달한 걸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투자들을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웹툰이 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좀 더 확대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지분 구조를 보니까 63.4%가 네이버 웹툰이고 네이버고 그리고 라인, 야후가 24.7%라 그러네요. 지분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라인, 야후가 24.7% 그럼 그중에 또 한 절반, 12% 정도는 또 네이버 거겠네요. 어차피 그죠? 타고 타고 올라가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웹툰이 좀 네이버, 그러니까 이거 웹툰 자꾸 돈 쓰면은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도 부담이거든요. 네이버 웹툰이 자기가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진짜 성장해서 아, 좀 네이버 주까지 올랐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16만 6천 원이네. 와, 나는 내가 18만, 내가 보니까 18만 몇천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여기는 바닥이다. 라고 난 확신했거든요. 한 45만 원 이렇게 가둔 회사가 그래.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특별히 막 깨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야, 근데 라인이아웃 사태 터지고 바로 그냥 또 16만 원대까지 떨어지네요. 심지어 AI 주식인데. 아, 인텔이랑 또 뭐 인텔이 엄청 또 구애하고 있다면서요, 네이버에. 둘이 사이 되게 좋아요. 그 내용 저 굉장히 많이 취재 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 좀 할까요? 네이버 괜찮나? 네이버 심폐소생 프로젝트. 우리가 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이버 주식도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이버 주식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진짜 할까요? 52주 신고가 주식들.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반등하려고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열심히 알려주는 거. 52주 신저가? 신저가 주식들. 이 회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보고 한번 좀. 맨날 오르고 잘나가는 것만 하니까 배 아프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이 뉴스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박병창 의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권팀장님은 주로 3프로 TV 이거 다시 검색하시고 확인하실 때는 유튜브 쪽은 많이 보세요? 아니요. 저는 3프로 앱 봅니다. 앱으로 보세요? 뭐든 편한 게 좀 있나요? 앱으로 보게 되면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지 않아도 끊김없이 광고 없이 들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운받아 놓으면 데이터 사용 없이 와이파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데이터 사용 없이 평소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오디오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게 그 기능입니다. 그렇습니까? 와이파이 때 딱 다운받아 놓고서 평소에 들으면 데이터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와이파이는 거의 웬만한 데 다 깔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운받으셔서 축축 검색하시기도 편하고 그렇게 3프로 TV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러 가지 투자에 편한 생활이 펼쳐집니다. 자 권태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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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